아, 아까도 82번, 습길에서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는거야,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천천히 갔어. 근데 임도 또 달릴 땐 괜찮더라. 그리고 쩡쩡쩡쩡쩐, 지금 그리기 그 위치관에 가면 적ATTии, 그리기 그 위치를 여럴, 그 위치관에 가면 부족한 하나, 그 위치관에 가면 부족한 하나, 그 위치관에 가면 보관에 가면 이동힘이 표정에 가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. 탱탱탱 정한이 형 아 좀 빨리빨리 붙여줘